암흑 찍 있어요. 성명해주세요. PD님! 성적에 두시죠? 아! 그러면 한번 노래 숨기고 이런것도 마피아 아니야? 아 막? 노래를 어떻게.. 그때 끝났을 때 막 뭐하는 거야. 야! 얼마 안 된다. 리오가 좀 이상했어. 맞아 어떻게? 근데 오늘 규민이도 이상해요. 자! 아니, 자연히... 아! 아! 이거 무조건적인 개인작! 그러면 우리 쏘디엣 국어 한 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네! 보통... 아, 얼마... 3년 반인데요? 쏘디엣 고생각! 고생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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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 형 이게 아니야? 저 형 이게 아니야? 나 알았다 저 형 저라고요? 열정 열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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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먹게 다 같이 먹게 파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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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뭐.. 뭐지? 뭐지? 아, 겨울아 뭐야? 여름 빌려와 더 원인호 meno 넌 볼륨 지nement 여름만 뚜져진 지원돛라 뚜져진 combustible 어디든 에너지 클러스 모든 버전이 쉴 투기 투기 2, 2, 3... 2, 2, 1 2, 2, 2 마지막. 저도 인생 하나잖아. 첫번째인 컷이 끝났습니다 큐티 섹시 엔딩 숫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땀이 나요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 아니에요 아 이제 약간 대놓고 하기로 한 거야? 알겠어 너야? 마피아 너야 알겠어? 근데 오히려 갑자기 범죄 아 맞아! 트위스터 몰래 몰랐어 노래 한 3분도 말 없이 있기만 근데 제가 피디였으면 저는 안 했어요 피딘 말을 제가 피디 했으면 저를 안 쓰셨겠죠 세 분 더듬기가 뭐 미션 아니야? 기민 이거 뭐요? 저를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알겠어 아 진짜 아 진짜 마비아 캐치 어어? 아? 오오오오오오오 그걸로 안 행동해 진짜 안 행동해 이 때 진짜 아 어 그래서 왜 하긴 하지 예 꼭 기억할게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규민이 30분 동안 말하였어요. 아니 그런 미션이 어딨어? 마피아 하고 싶은 규민이야. 규민이는 확실히 그냥 관심이 바쁘신 거 같아. 나는 여기서 규민이가 수상한 게 자! 자유야! 이거 아니야. 이걸 우지! 잠깐만 내 말 한 번 들어봐요. 내 마음을 들어봐요. 내가 두 명의 멤버가 공통된 행동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사실 이거는 이때 얘기하려고 꼭 참고했었거든요. 세훈이가 리오를 안 더라고. 리오랑 저를 한 번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제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카메라 있을 때 다빈이가 또 안 더라고. 어디를 안 왔어? 다빈이가 누구를 안 왔어? 다빈이가 안긴 사람. 안긴 사람이 기억이 안 나. 범수다! 범수다! 범수에 나만 안 왔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명의 멤버였어요. 근데 평소에 안는 두 명이긴 해. 근데 세훈이가 사람 잘 안 왔는데? 아, 나한테 카메라를 잘 뜨네. 아, 저한테 왜 안 왔어? 아니, 평소에 다 안 와요. 아, 이거 같이 찍어줄게요. 내 생각은 렉스 세훈 원칙형 어! 일단, 첫 번째 렉스 두 번째 레인 호나의 인자 투표킹 아, 저, 계속 꾀니 막 턱 잡는 거 봐. 뭐아? 꾀니. 꾀니. 와, 막 탄전. 호나는 인자. 명상점 인자. 저는 공개적으로 한 표를 투표할 건데요. 저는 우선 규민이 한 표 못 봤지 안 봤어 하트는 왜 하는데 빨리 알겠어 하트는 왜 하는데 안 봤어 하트는 왜 하는데 안 봤어 제 촉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웨이 리오 저 잡았습니다 저의 작전이 잘 지금 되고 있네요 저의 메인 우리 우리 손을 박혔습니다 제 촉에 막 왔어요 미쳤어요 나 진짜 알고 있어요 진짜 알고 있어요 와 진짜 봤다 그러면 규현이 반송이야? 쩌리 시작 됐다 됐다 조미았다 됐다 딱 잘 하겠거 한 번 더 멤버들 몰래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항상 안겨 있는데 귀에 너무.. 제가 피하입니다. 마피아 팀의 승리를 이끌어보겠습니다. 나 재문화 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고맙다 고맙다! 아 맞네! 마피아 팀의 승리를 이끌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절대 안 걸려요. 저는 마피아로 승리입니다. 오! 미크리스먼트! 고맙다! 진짜.. MIT fucking 가게 된다! 고맙다! 이겼다! 일단 여기에 시민 두 명, 마피아 두 명이 있는데 아 그러네 우선 마피아도 마피아들처럼 아주 잘 싸웠죠 시민도 시민만큼 열심히 해줬습니다 입도 막 귀여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넵 우리의 깜짝 봉안패션으로 놀라지 마세요 넵 넵 넵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향에서 만나자 사랑해 사랑해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인천공항 마피아 게임의 벌칙을 받는 날입니다 네? 벌칙 제외자 벌칙 제외자입니다 벌칙 제외자입니다 벌칙 제외 되고 나머지 세 명이 벌칙을 받는 걸로 됐거든요 맞아요 일단 이동을 할 거예요 네 연식이 형 인도네시아 갔던 소감이 어떠세요? 인도네시아 갔던 소감이 네? 어? 누네시아는 진짜 잊지 못했대 촬영을 너무 너무 동북밥 보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송블리들한테 너무 감동했습니다 진짜 진짜 아고쫘다 가리야 아고쫘다 가리야 너무 감동이 나 좀 보여? 조금 보여 자 여기 스티치 한 마리 있어요 제 직전이었어요 제가 벌칙 안 받는 것까지가 하면 완벽한 직전인데 자 오늘 동물 파티 여기 뭐지? 고양이 고양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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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토끼? 토끼 이건 뭐지? 난 손이 있어 그 고양이 지나갈 때 너 알지? 응 여기 서있어 여기로 맞아 이래?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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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귀엽다 아 나 귀엽다 아 나 귀엽다 하하 안녕하세요 제 애견은 고양이 제 애견은 고양이 너무 귀엽네요 멤버들 너무 귀여워요 이제 가도 되지 않나? 뭐 아직이요? 1초 아직 고마워 저희 지금 팬들 만나기 5초 전이에요 네 너무 설레는 수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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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뼘 덮수 뼘 maintain 에이 가볼까요? 며영 며영 erme영 며영 시간 엉긋 날씨 뼘 없었음 엉긋 아 아 기다려 엉뚱 바닷 켜 젊은